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 케미칼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실 수 있어요. 케이지 케미칼 기준에서도 일단은 똑같이 쌍용차 인수전에 대해서 그럼 왜 케이지 스틸을 보고 케이지 케미칼을 보냐? 먼저 이제 시가총액이 케이지 스틸이 더 커요. 근데 실질적인 요인은 쌍용차를 인수하면 케이지 스틸을 통해서 인수할 거예요.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의 기준은 뭐냐? 케이지 케미칼은 지주사 성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케이지 ETS의 매각 자금 또 그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원래 있던 종목 그래서 케이지 케미칼은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금요일까지 단일가 매매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단일가 매매가 풀리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뜨린 겁니다. 결론적으로 케이지 케미칼의 기준 거래량은 천만주를 설정을 해놨어요. 천만주. 시가총액은요. 6천억? 얼마 안 돼요.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어? 우리는 지금 검토 중이다. 이렇게 이제 4월 7일 장중에 나오게 되면서 4월 6일 날 시간에서의 그 강세 부분이 4월 7일 날 뭐 아랫방향으로 훅 하고 밀려 내려왔었죠. 그러나서 이제 다시 돌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슈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. 이슈의 한 복판에 있어요. 그래서 지난 그 이게 며칠일까요? 11일자, 11일자에 VA 발동되고 또 변동 나오고 또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고 정신없는 흐름이 됐는데 다시금 월요일에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왜? 단기 과일 지정된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또 자금들이 몰려들어올 가능성이 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케이지 스틸, 케이지 케미칼 이 정도에서 설정 범위 보시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고 꺾이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1% 혹은 1.5% 5분 멈추면 단일감매잖아요. 오늘이 마지막 날.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차익신을 가져가시면 돼요. 제가 매수사인을 놓치든 제가 매도사인을 놓치더라도 여러분은 설정할 수 있다. 순서를 케이지 동부제철, 케미칼, ETS 이렇게 잡아드리세요. 4월 7일에도 11일 기준에서의 거래 그리고 나서의 흐름 오늘까지의 기준 나쁘지 않죠. 여기도 셋별형 변형형으로 또 있고 상승이태 확인형 또 있고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.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.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.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.